5. 미디어 통돌이 세탁기 가격 저렴하여 막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. 탈수 기능은 아쉽습니다. 4. 삼성전자 아기 사랑 세탁기입니다. 삶음 기능 있고 소량 퇴속 세탁 가능합니다. 출산 선물용으로 좋습니다. 3. 삼성전자 통돌이 세탁기입니다.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세탁력 우수하고 AS을 잘 되어 있습니다. 2위는 엘치전자 통돌이 세탁기입니다. 모터 10년 보증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. 엘치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합니다. 1위는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입니다. 24kg 용량으로 이불 빨래 가능하고 여러가지 편의 기능 있고 AS 잘 되어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